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 엄청 아프셨겠지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해진 거야 우리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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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